요리 단아와 한식 조리기능사 자격증 요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선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태는요 지난 시간이랑 똑같아요 손질하는 방법 꼬리에서 머리 방향으로 비닐 제거 다 마쳤고요 그 다음에 과일을 이용해서 지느러미 다 정리해줬어요 지금 자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이랑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음 자 머리를 잘라주시는데요 지난번이랑 똑같아요 자 여기 앞에 지느러미 앞쪽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장을 제거할 건데요 지난 시간 생선찌개에는 배를 바르지 않고 통으로 조각을 내서 찌개를 만들었다면 오늘은 배를 발라서 내장을 제거를 해줄 거예요 자 배를 바를 때는요 내장 쪽에 칼을 집어 넣어주시고요 넣어주시고요 여기 항문이 있어요 구멍 난데 항문을 칼끝으로 찔러서 배를 갈라줍니다 그 다음에 벌려서 내장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까만색 막 부분은 쓴맛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뜯어서 정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흐르는 물에 한번 깨끗하게 씻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척이 끝난 생선은요 반드시 물기를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물기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생선에 물을 먹어서 생선 포를 떴을 때 살이 탄탄하지 않고 흐물흐물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세척한 후에는 물기를 깨끗하게 정리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뜨기를 할 건데요 반드시 머리 손질하실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머리 오른손잡이 기준으로는 머리를 오른쪽에다 두시고요 항문이 아까 전에 내장 제거할 때는 바깥쪽이었다면 포를 뜰 때는 항문을 내쪽으로 두신 상태에서 머리를 오른쪽에다 두고 칼을 내장을 감싼 부분에 뼈가 있거든요 그 뼈를 한번 잘라준 다음에 3장뜨기를 할 거예요 뼈 위로 뼈 위로 3장뜨기 이렇게 해서 3장뜨기 해주시면 돼요 살 2장에 뼈 하나 이렇게 해서 3장뜨기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3장뜨기 해주시면 돼요 한 장, 두 장, 세 장, 그래서 3장뜨기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껍질을 벗기도록 할게요 껍질은 꼬리 쪽을 살짝 포를 떠주시고요 끝을 고리를 걸어서 앞쪽으로 밀고 왼손은 잡아당기듯이 끌고 나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생선사리 2장이 이렇게 손질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를 떠주도록 할 건데요 자 포를 뜰 때는 사이즈가 정해져 있죠 요구사항과 유의사항에 자 오늘의 요구사항은 생선은 5x4cm, 두께는 0.5cm 개수는 8장이에요 그래서 생선이 5x4니까 익으면서 크기가 줄죠 그래서 1cm 정도 크게 포를 떠줄게요 자 포를 뜰 때는 경사를 한 40도 정도 각도로 뉘어서 끝을 반듯하게 잘라서 자 여기에 지느러미가 있던 뼈가 있으니까 뼈를 한번 정리해주고 뜰게요 자 그러면 이쪽에 내장을 감싼 뼈가 있거든요 그 뼈는 잘라서 공직비듯이 펼쳐서 포를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대로 포를 떠주세요 자 이렇게 포가 떠진 거는 접시에 미친타올을 마시고요 소분과 후추로 밑간을 해주시고 후추는 흰후추 사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 뼈가 있던 부분에 마찬가지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그 다음에 혹시라도 개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꼬리 두 개는 합쳐서 만들어주시면 개수가 부족할 때 이런 것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선 포를 떠주시고 다시 한번 밑간해 주세요 소금과 흰어츠 밑간해 줍니다 자 그리고 계란은 이렇게 해서 계란 하나는 전란을 빼서 소금을 약간 넣고 잘 풀어주세요 자 밀가루 옷 입히고 계란물 옷 입혀서 이제 폐에다가 익혀주도록 할게요 자 생선에 밀가루를 묻힐 때는요 앞뒤로 충분하게 묻혀서 손으로 털어주세요 자 반드시 좀 불을 줄여놓고 해주시고요 기름은 너무 많이 들으면 계란 후라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불은 약불로 기름은 흐르지 않을 정도 기름 양으로 계란물을 입혀서 하나씩 올려주세요 잼불로 하면은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계란만 익을 정도로 처음에는 약한 불로 자 이렇게 계란물이 한쪽이 다 익어서 뒤집은 상태면은 바로 기름을 둘러서 이제 속까지 익혀주시면 돼요 자 불은 세지 않은 약불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센 불로 하면 계란이 노릇노릇하게 색깔이 나겠죠 자 이제 다 만들어졌거든요 이제 접시에다가 담아주도록 할게요 6시 30분 9시 30분 아멘